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인시티브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32회 10월 30일 치르시게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 이 중요 테마 40개를 선정해서 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을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반복해서 푸신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단기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학교론이라는 것은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용어가 또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관련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 31회 시험에는 부동산학 기초에 대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또 우선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출제되는 테마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특히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도 공간이죠. 공간이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또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또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 특히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법률적 개념만 따로 우리가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우선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체가 유형이죠. 형태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우리가 부동산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형,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서 지질이라든지 지세, 집안의 상태 또는 우리가 설계, 시공 등을 우리가 보는 개념인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시면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개념을 가끔 우리가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물리적 개념이라고 출제하기도 한다. 물리적 개념. 자 이때 자연과 관련해서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토지 자체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은 유한하다.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시소성이 가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죠.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본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는 공간인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민법 제212조 조문을 보시면 되겠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지구의 중심이겠죠. 자 이 지구의 중심이고 이 지표 상에 있는 이 지표 상에 있는 토지와 관련돼서 이해되는 우리 수평 공간 또는 지표 공간이 2차원적인 평면 공간입니다.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하고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원적인 수평 공간에다가 지중 공중 공간을 통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또 시험 문제 주요일에 것은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공중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지표 상의 토지를 어떻게 돼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표권이라고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표권 또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하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권 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공간인데 이 공중공간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죠.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올해 시험에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로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개념이 나오죠. 이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다. 이걸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부동성에 근거해서 토지의 위치로서 지표는 불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절대적 위치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위치는 절대적 상대적 위치 정도 확인해 두시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죠. 관련해서 올해 시험 공간이 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경제적 개념과 우리가 법률적 개념 자체는 우리가 뭐가 된다? 관련해서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제적 개념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산, 부동산은 우리가 실물 자산입니다. 토지, 건물 등의 실물 자산인데 금융 자산과 대별되죠. 그래서 실물 자산인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핵지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핵지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자본이 또 중요하고 또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로서 우리는 수동적인 생산요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는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비제로서의 역할을 하죠. 주차장 용도로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다.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의 부채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자, 상품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다섯 가지를 우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원래 또 정답으로 많이 물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도요. 우리가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원래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협의의 부동산과 이 준 부동산을 대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협의의 부동산을 좁은 의미라고도 해요.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인데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자,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상당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와 정착물로 크게 구분하는데 자, 토지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민법 제212조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인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상하가 바로 무슨 개념? 공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표권은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해당합니다. 자, 지하권은 이 지하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거나 이 지하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토지 소유권은 토지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그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구의 중심일 때 이 지표상에 주어지죠. 자, 여기 한계신도가 되는데 이 한계신도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공적 지하권인데 자, 여기에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석탄, 석유, 금은 이런 얘기죠.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이죠.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밑에는 사적 공중권이죠.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충돌이 나타나면 일조권 조망권의 충돌이 나타나고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항공기 통행권, 전파의 발착권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원에 따른 공간 개념으로서 수평공간, 집중공간, 공중공간인데 이 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우리 수평공간이죠. 지표공간이라고 하고 이 지중공중을 더해서 몇 차원? 이 3차원의 공간이다. 이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착물과 관련해서 자, 이 협의부동산에서의 정착물 개념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동산이었습니다. 이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서 항구적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관련해서 결합, 항구적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 항구적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서 부동산화가 된 토지의 개량물인데 자, 시험 문제는요. 요 두 번째를 자주 출제하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돼서 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지문을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조조영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개량물을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자, 시험에는 요 비 지문을 자주 출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정착물의 종류와 관련해서 시험에 또 요 두 가지를 자주 내고 있는데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강조되는 독립 정착물로서 건물이라든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인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소유권 표시는 할 수 있는데 뭐를 하죠? 저당권,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근데 등기는 당연히 소유권 표시는 가능하죠. 그리고 완전한 공시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표시도 가능하다. 등기와 명인 방법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이라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우리는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독립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로서 도로, 교량, 담장, 축대, 터널. 여러분, 국어 있죠? 여러분, 지목의 국어는 예를 들어서 바세에 보면 도랑 같은 것을 우리는 국어라고 하죠. 주의를 할 것은 종속 정착물에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우리가 요하지 않는 나무나든지, 단연생 식물, 자연식생 등은 우리 토지 일부로 간주는 종속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우리가 매매 시에 함께 양도가 됩니다. 정착물이 아닌,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는 게 있죠.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또 가식 중에 있는 수목,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죠. 기계, 공중전화 박스, 부스죠. 비닐하우스, 농촌에. 또 주의해야 될 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경작수확물이기 때문에, 수확물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의 네 가지인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우리가 하는데 물리적 손상 유무, 기능효용 지장 유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인터폰은 물리적으로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지만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물건의 성격, 건물의 특정 위치라든지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물건, 아파트의 샤시 같은 것은 정착물로 보죠. 물건을 설치한 의도는 항구적으로 부착할 의도가 있느냐. 여러분이 임대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스 스톱을 하든지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를 설치했을 때 임차인이 못 가져가죠. 그런 물건은 정착물이 됩니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양도가 되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 정착물이죠.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설치했다. 생활의 펼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예를 들어서 상가 임차인이 상품을 진열,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하면 일시적으로 설치했죠. 그럼 정착물이 아닙니다. 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죠. 임차인 정착물은 복합부동산은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다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다. 이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그래로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이라든지 평가 활동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인데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다르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이해해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려 뗄 수 없는 관계다. 토지, 건물, 토지, 임목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이 기준 네 가지 받고 복합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서로 다르다. 자 관련해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구분하는 내용이 또 출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하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공부할까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선 토지, 건물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러면 어떤 분은 임목은 등기 안 합니까? 임목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준 부동산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관련해서 이 성립요건의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우리는 준 부동산인데 이 개념을 또 가끔 지문에 출제하고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소유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된 임목, 선박 등기법에서 기선이나 범선은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등기를 하죠.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가 있고 등록 대상 권리로서는 광업권, 어업권이 있습니다. 종류, 이전 종류가 있고 광위는 넓은 의미를 말하죠. 광위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더한 것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은 어떠한가 얘기죠.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서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농작물, 정당한 권한 없이 요것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요 밑에죠. 국어, 밭의 도랑이라든지 나무, 단연생 식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 국어, 나무, 단연생 식물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번 지문 볼까요.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좁은 의미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출제를 자주 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어법에서 열가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지문이 틀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미채굴에 대한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고 임차인 정착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은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데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없다니까 틀렸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거죠.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취급됩니다.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틀린 지문.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니까 틀렸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죠.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하는 거죠. 총통수 10톤이 아니라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성박등기법에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20톤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 정착물과 동산에 우리가 관한 설명이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데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 방법을 달리하고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토지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독립 정착물입니다. 또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어떻게 돼요? 동산으로 취급을 하죠. 맞는 질문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방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얘기가 틀렸죠.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건데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주는 수동적인 생산 요소고 토지는 인간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최종 소비재로서의 역할도 하고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위의 물건은 동산, 민법 제99조 제2항입니다. 준 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업군 등이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또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건데 법률적 개혐에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좁은 의미 부동산 또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효과를 가지만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효과를 가지고 있고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더해서 광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죠. 준 부동산은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되는 동산을 포함하고 있고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준 부동산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번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또 부동산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고 자 복합 개념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2번 지문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자 여러분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20년이 나오고 있고 동산은 용익물건과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틀렸죠. 용익물건은 설정 못해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못하고 담보물건 중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하다. 유치권, 질권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넓은 의미부동산은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준 부동산이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데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 올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특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늘 수는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토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